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의 향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낭만항고 목포시장 김종식입니다. 이민년 새해 대명절 설을 맞아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주시고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기에 지금의 상황도 잘 극복해내고 더 큰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한해 목포시민들의 저력으로 우리 목포는 목표했던 바를 모두 이뤄내며 도시경쟁력과 브랜드가치를 한껏 끌어올렸듯이 올해도 우리가 만들어 온 기적을 힘차게 이어가겠습니다. 본격화된 목포의 3대 미래 전략산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목포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상황에 총력 대응해 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멈춤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나날이 성장 발전해 가는 우리 목포의 새로운 도약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서울명절 보내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